네, 우리는 공업수학 4.0절 행렬과 벡터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이 중에 이제 파트2에 대해서 볼 건데요. 파트2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eigenvalue와 eigenvector, 우리말로는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eigenvalue하고 eigenvector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할 거예요. a라는 것이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할게요. 성분이 a, j, k를 가지는 행렬이고요. 네,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생각해 볼 건데요. ax는 lambda x라는 방정식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a는 행렬이고요. x는 벡터고요. 열 벡터고요. 그래서 lambda는 스칼라예요. 숫자예요. 일단 여러분 이거부터 걸릴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lambda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냥 뭐 우리 숫자 쓸 때 변수로 나타내면 a, b 이렇게 쓰잖아요. a 같은 거예요. 혹은 알파.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lambda라는 문자를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별한 이런 값이 있고요. 숫자가 있고 특별한 벡터 x가 있어서 ax를 계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죠? 우리 곱하기 공부했잖아요. 복잡한 계산인데 이것을 그냥 x라는 벡터에다가 어떤 상수배 하는 거랑 같아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은 굉장히 운이 좋아야 발생할 수 있겠죠? lambda는 특별한 상수고 x라는 것은 특별한 벡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에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lambda는 스칼라 숫자고요. 이거는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정하고요. 그 다음에 x라는 것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게 운이 좋아야 된다라고 했고 lambda고 x가 특별한 경우에만 아주 운이 좋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보면 x가 0벡터면 모든 lambda에 대해서 성립을 하잖아요. 숫자에서도 0에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이 되듯이 여기서도 0벡터라면 성분이 다 0인 0벡터라면 lambda가 뭐가 되든지 간에 이 식은 성립하겠죠? 그래서 x가 0이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요. x가 0이 아닌 경우만 생각할 거고요. x가 0이 아닌 상황에서 이 식과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면 이때 특별한 숫자의 이 lambda를 eigenvalue of a a의 고유값이라고 하고요. 이 벡터 x를 이 a의 eigen벡터 고유벡터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a의 고유벡터라고만 하면 좀 부족하고 뒤에 이런 설명이 더 붙어야 돼요. Corresponding to this eigenvalue of lambda 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lambda가 결정이 되면 그 lambda에 따라서 다른 eigen벡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lambda 1이 있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x1이 있는 거고 lambda 2가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x2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lambda에 대한 고유값에 대한 관련된 고유벡터라는 식의 말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정의를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는 것은 나중에 이그젠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계산을 간단히 해주는 여기서는 그냥 계산을 간단히 해주는 좋은 상황이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lambda와 x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x가 lambda x가 되는 lambda하고 x를 찾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을 왼쪽으로 넘기면 ax-lambda x는 0 이런 식이 나오겠고 이것을 x로 합쳐주면 a-lambda 라고 쓰면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행렬로 바꿔야 되니까 단위 행렬 i를 곱해서 a-lambda i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lambda ix랑 같으니까 그 다음에 합쳐준다고 봐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였어요? x가 0이 아닌 상황이었죠. x가 0이 아닌 이런 고유벡터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lambda i가 싱글러 즉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행렬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의 역행렬을 여기에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좌변은 그냥 x가 나오고 우변은 뭐 곱하기 0행렬이니까 0행렬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x가 0행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0행렬이 아닌 이런 x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a-lambda i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상황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상황은 뭐라 그랬죠? a-lambda i의 determinate 행렬식이 0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제 들여다볼 건데요. determinate a-lambda i가 0이다.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 곱하기 2 행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a라는 것이 a11, a12, a21, a22라고 하고 minus lambda i면 여기에만 람다를 빼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 행렬식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a, d-bc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다항식이 나오죠. lambda의 제곱이 있고 minus 어쩌고의 lambda 플러스 어떤 상수항은 0 이런 다항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lambda에 대한 2차 다항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0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을 캐릭터리스틱 이케이션 특성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부분만 말하는 것은 특성 다항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lambda를 구하고 싶어요. lambda를 어떻게 구하느냐. lambda는 이런 a-lambda i의 determinate가 0일 때의 lambda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성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lambda 값들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해가 바로 eigenvalue 들이 된다. 고유값 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라는 것이 이런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랬을 때 a-lambda i의 determinate를 구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오타가 있는 거죠. 이거의 괄호하고 이거의 determinate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determinate인데 a라는 것에다가 minus lambda하고 minus lambda를 여기 해준 것에 대한 행렬식 determinate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아까처럼 ad-bc로 쓰고 정리를 해주면 lambda의 제곱 플러스 2.8 lambda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2하고 0.8 이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lambda는 minus 2와 minus 0.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 minus 2와 minus 0.8이 a의 eigenvalue 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하고 싶은 것은 eigenvector 들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eigenvector는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그랬죠? eigenvalue에 대한 eigenvector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eigenvalue가 고유값이 먼저 lambda가 minus 2인 경우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lambda가 minus 0.8인 경우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먼저 lambda가 minus 2인 경우에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a minus lambda i의 x를 곱한 것이 영행렬이 되는 그런 x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lambda에 minus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 2로 바뀌어서 우린 이런 식을 얻어내게 되겠네요. 원래 a에다가 플러스 2가 여기 여기 더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법을 이용해서 연립일차방정식을 풀게 되면 2고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벡터 x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은 2, 1 이런 벡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여기에 상수배가 되는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예를 들면 4, 2, 6, 3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것은 2,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lambda 2가 minus 0.8인 경우도 a minus lambda i x가 0 해놓고 그 연립일차방정식을 풀게 되면 x1이 1 x2가 0.8인 그런 벡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lambda에 대해서 lambda 1이 minus 2인 경우에는 이런 벡터 lambda 2가 minus 0.8인 경우에는 이런 eigen벡터를 얻을 수 있게 되겠네요. 이상으로 행렬과 벡터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마쳤는데요. 특히 이 파트 2에서는 eigenvalue와 eigen벡터 우리말로는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정의를 통해서 행렬이 주어졌을 때 eigen벡터하고 eigenvalue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연습을 해야겠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게 연습이 되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4.0절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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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